나도 솔직히 반대야. 왜요? 애 엄마라니 얼마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겠냐? 저보고 엄마랑 우리 월세로 낳았는 걸 어떻게 보라고요? 내 아들 신세 꼬라박는 거 그냥 지켜만 보라고? 아버지 태운 건설 있잖아. 너 아직 우리 돈 쓰나? 너 나 좀 보자. 나 하는 짓이 다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죠? 애들 만나러 다니고부터. 나도 알아볼게. 대출.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돈 쓸 일이 있다고? 설마. 하루가 가고.